홈 화면에서 스크롤할 때 120프레임이 안 나온다고요? 서드파티 앱에서 스크롤할 때 120Hz가 안 나온다고요? 가짜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아이폰 13 미니 그리고 13 프로 맥스 개봉기를 보여드리고 디스플레이 리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들어간 최대 120Hz 가변 화면 주사율 그러니까 프로모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 그래서 검증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 화면이나 설정 앱 스크롤 애플 앱들은 물론이고요 서드파티 앱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120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지원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앱 성능을 분석하는 개발자 도구를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기록을 누르고 홈 화면을 한번 스크롤 해 보겠습니다 샥 샥 샥 샥 샥 지금 여기 뭔가 열심히 기록되고 있죠 처음 동작을 시작했을 때 듀레이션의 12.5ms라고 나와 있죠 12.5ms가 80개가 모이면 1초가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80프레임 상태인 거고요 자 여기서 몇 프레임 뒤에 듀레이션이 8.33ms가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8.33ms는 120개가 모여야 1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프레임으로 화면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동작에 따라서 120프레임, 60프레임, 8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프로모션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설정 앱에 가서 스크롤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기록을 누르고 스르륵 자 처음에 동작이 시작하기 전에 48프레임으로 그리고 있다가 동작이 시작되니까 80프레임을 거쳐서 120프레임까지 이번에도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보를 어떻게 맺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60프레임 초고속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화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쭈르륵 쭈르륵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8.33ms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실제로도 120Hz로 화면이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120Hz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개발자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화면 주사율과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화면을 그리는 속도를 최저 10프레임에서 최대 120프레임까지 12단계로 나눠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면이 정지해 있을 때는 10프레임이었다가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에 따라서 8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올라갔다가 스크롤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60프레임, 40프레임, 30프레임, 20프레임, 10프레임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을 측정해주는 도구를 살펴보면 순간 피크로 120을 찍고 왔더라도 그 사이 중간에 평균 값인 뭐 80몇, 90몇 이런 값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최대 120프레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애플이 만든 자체 앱들에서 최대 120프레임 동작을 확인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120프레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서드 파티 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앱 스크롤을 한번 해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스크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도 스크롤 하는 동안 8.33ms 그러니까 최대 120프레임으로 제대로 화면이 그려지고 있고요 역시 초당 960프레임 동영상으로 교차 검증 들어갑니다 보시면 8.33ms마다 한번씩 화면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테스트해본 앱이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당근마켓, 카톡, 인스타, 페북, 네이버, 네이버 웹툰, 멜론 이 정도인데요 모두 다 앱 내에서 스크롤과 같은 애니메이션이 최대 120프레임으로 부드럽게 동작됩니다 어 근데 그러면 서드파티 앱에서 120프레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구현한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그거는 초당 60프레임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개발자 도구 통해서 측정해봐도 지금 옆으로 미는 이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듀레이션이 16.67ms 그러니까 최대 60프레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하로 스크롤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상하 스크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8.33ms 그러니까 최대 120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크롤하는 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미 터치가 일어나서 손가락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는 이 속도로 어디까지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객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거를 자기 앱에서 다시 개발하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바퀴를 재발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이 개발해 놓은 표준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서드 파티 앱에서 최대 120프레임으로 제대로 렌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앱처럼 애플이 직접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프레임으로 렌더되는 프로모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게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애플이 화면 전체를 싹 다 새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자체적으로 개발한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최대 120프레임으로 렌더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발자 문서를 내놨으니까 앱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들어간 120프레임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편하게 구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국 아이폰 예판인데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저렴한 가격에 구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이폰 13 시리즈 디스플레이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Color Scale 이었습니다